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항상 팬들이 뽑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선수로서 기분이 좋고 6월 뿐만 아니라 뽑아주셨으니까 7월, 8월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계기라기보다는 팀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주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지만 팀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. 더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몸 상태는 뭐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감독님들이 또 많은 팀들이 불러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수로서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또 준비하고 있고요. 대표팀을 가서든 또 서울에 있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몸 상태가 어떻든 100%로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성룡이 형 먹는 이제 프로틴이라든가 보증제를 좀 가끔씩 제가 뺏어 먹고요. 그런 거 뭘 먹는지 많이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룡이 형 것도 제가 좀 많이 챙겨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뭐 성룡이 형이랑 아무래도 방을 많이 쓰고 또 경기가 많다 보니까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룡이 형의 모습을 또 관리하는 거를 아무래도 많이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역시 뭐 슈퍼매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항상 수원 원정에 가서 이긴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거기서 제가 결승골을 넣어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때 수원 원정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헤딩골이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헤딩골을 넣게 돼가지고 특별한 계기는 없고 그냥 앞으로 헤딩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건 좀 많이 붙게 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좀 잘 챙겨주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애들이 워낙 알아서 잘 하고 하니까 운동장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저는 제일 할 거 하기 바빠가지고 그런 후배는 이제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주려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 들어온 주한이 같은 경우 서울에 왔을 때 이제 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신경을 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빠른이라서 이건 아무도 말 못하는 게 성융이 형도 빠른이라서 성융이 형 되면 다 알아서 아 그러냐 그러더라고요. 이 영상에 나가면 엄마가 많이 창피하겠지만 그쪽 유전이고요. 외갓 쪽 유전이고요. 엄마, 삼촌 다 그러고요.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짧아서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져도 이건 안 빠지더라고요.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지 마시고요. 물론 토트넘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빅클럽과의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선수한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저한테 좀 더 감명 깊게 다가왔던 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관중이 다 꽉 차 있다 보니까 저희 K리그 경기에서도 서울 홈경기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선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또 오길 바라면서 선수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그러진 않았고요. 이상하게 그런 거는 별로 욕심이 잘 안 나가지고 팔로우는 안 한 것 같은데요? 팔로우 안 한 것 같은데요. 팔로우 안 한 것 같아요. 팔로우 퇴근을 좀 빨리 한 것 같고 저도 빨리 쉬고 빨리 퇴근한 것 같고 성룡이 형이 상대편이었으면 바꿨을 텐데 안 바꿨습니다. 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가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저희 그래도 서울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서 저도 그렇고 팬분들한테도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이번 명단에서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기분 좋고 대표팀 가서 같이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우선 당연히 팀 순위를 가장 끌어올려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. 그렇기 위해서 좋은 선수들도 더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좋은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려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날씨도 엄청 덥고 습한 날씨에도 저희 경기장도 원정도 그렇고 홈도 그렇고 많이 찾아와 주신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또 좋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팬분들만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하려고 또 지금도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거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 확실히 트로피는 확실히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. 좀 더 묵직해지고 확실히 이거 올해 계속 이 디자인이었나요? 아주 트로피는 아주 많이 듭니다. 이거는 그 호른인가요? 뭔지 알아요? 호른 아닌가요? 한 번 불어보는 거예요. 아 그런가요? 이거 어떻게 뜯지? 어떻게 뜯지? 그거를 그냥 끌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약도 올리고 와인병? 이게 좀 분위기 있게 좀 그런 날에 네 분위기 있게 좀 그런 날에 네 네 네 네 네 와인 말고 다른 것도 담아도 되는 건가요? 다 그냥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제 현금이겠죠? 현금 한번 열어볼게요. 현금 아닌가요? 화이팅 네 상품꽈이네요. 상품꽈이네요. 상품꽈이 있는데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저희 저는 다른 선수를 수원해 주시는 나라셀러라는 와인 수입 업체에서 그 음식점 운영을 해요 아 이 음식점이요? 거기가 이제 음식점이면서 와인 포장도 할 수 있고 아 와인 파는 거예요? 오! 생각보다 많이 넣어 주셨네요 쓸 수 있는 세 명 어디 있어요? 이거 배정이? 하루 일과 압구정점 이천점, 오목교점, 죽전점, 판교점, 동탄점 다음으로 꼭 올라가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압구정점으로 가야겠네요 뭐라고 가야겠네요? 네? 네? 혼자 가야죠 반박 혼자 가서 아니 포장해 와야죠 아니 아 와인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비밀 많이 넣어 주셨습니다 이달의 선수로 투표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나라셀라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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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